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 카봉입니다. 오늘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오버드라이브 이니시티브 다이내믹 이벤트 페이즈 3와 페이즈 4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페이즈 1과 페이즈 2를 모르신다면 지난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럼 같이 보시죠! 자 먼저 페이즈 3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션의 공식 이름은 오버드라이브 이니시티브 제노스렛 인컬전입니다. 제노스렛들이 민간 함선을 공격하고 있으니 막아달라는 내용의 미션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한 우주 함선 전투라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제일 우수한 전투력의 함선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자체는 다른 파티원과 공유가 안되는 단독 수행용 미션인데요. 미션 수행 지역은 페이즈 3를 진행 중인 모든 서버 인원에게 동시에 공유되기 때문에 모르는 유저들도 같이 모이는 그런 서버 월드 미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션은 랜덤한 위치에서 발생하는데요. 저는 대다수 크루스웨이더와 허스턴 행성 근처에서 발생하였고 최소 10대 이상의 해머웨드와 중령급 소형급 전투함들이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의 진행은 사실상 힘든 미션이 되겠고요. 파티원을 모집하셔서 같이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 같이 하실 유저가 없으시다면 일단 미션 위치에 가보셔서 다른 유저들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그 유저들을 도와서 같이 진행하셔도 상관없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얌체같이 미션 위치에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운이 좋다면 다른 유저가 클리어해주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 페이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페이즈 3는 개인별로 총 1-5부터 5-5까지 총 5번 진행하셔야 되고요. 개인별로 진행되는 서버 공용 미션인 만큼 각 미션별 난이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페이즈 4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페이즈 4는 재미있게도 크게 2개의 미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미션 이름은 오버드라이브 이니시티브 제노스렛 서밸런스입니다. 제노스렛들이 스탠턴 생성계의 인공위성들을 해킹하려는 시도를 막아달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미션 준비물로는 전투력이 뛰어난 함성과 FPS 총기류 그리고 혹시 모를 버그 대비용으로 해킹칩 하나 정도 구비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시고 미션이 찍어주는 특정 인공위성 위치에 가시면요. 거기에 있는 제노스렛 전투기들을 물리치고 인공위성 내부로 직접 들어가셔야 합니다. 인공위성 입구에는 이런 지뢰들이 가득 깔려 있으니 이왕이면 가져오신 총기로 멀리서 제거하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공위성 재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공위성 주변에 해킹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제노스렛 전투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의 미션 진행도를 저지하는 메인 함선은 제노스렛의 벵가드 함선이라 이 함선부터 빨리 잡아주셔야 미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주전투를 하시다 보면 미션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클리어되니까요. 이 미션도 좀 넓은 의미에서는 우주전투에 가까운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션은 총 1-3부터 3-3까지 있는데요. 모두 혼자서 할만하다는 분들도 계셨고 3-3은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미션 난이도는 사람마다 체감은 좀 다르신 것 같고요. 3-3까지 다 클리어하셨으면 이제는 다른 이름의 미션이 등장하는데요. 미션 이름은 오버드라이브 이니시티브 이머저시 앳 카레아가 되겠습니다. 카레아 보안 스테이션으로 가셔서 진행하시는 FPS 전투 미션인데요. 이 미션은 반드시 FPS 전투를 위한 장비와 해킹칩을 준비하셔서 가셔야 하고요. 카레아 보안 스테이션에 도착하셔서 내부에 진입하시면 여러 제노스렛 전투원들과 FPS 전투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뚫고 중앙에 있는 해킹 컴퓨터의 위치로 가시면 제노스렛이 진행 중인 해킹 컴퓨터를 꺼주셔야 하고요. 그 뒤에 여러분이 진행 해킹칩을 삽입하여 컴퓨터를 리셋해 주셔야 합니다. 해킹칩을 삽입 후 로딩 중에는 제노스렛 전투원들이 무한 리스폰하니까요. 매우 위험한 FPS 전투를 오랫동안 지속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FPS 전투를 하시면서 반드시 로딩되고 있는 컴퓨터 상황도 계속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모든 로딩이 끝난 뒤 등장하는 마지막 화면에 리셋 버튼까지 잘 눌러주시면 미션은 클리어가 됩니다. 미션의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다만 제노스렛 전투원들이 끊임없이 리스폰되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든 편이고요.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월드 채팅을 통해 랜덤한 인원들과 파티를 맺어서 미션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머저시의 카레아 미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면 페이지 4까지 잘 마무리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버드라이브 이네티티브 페이지 3와 페이지 4를 간략하게 리뷰해 보았습니다. 나름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는 미션 같아요. 다른 페이지 5와 페이지 6를 해보는 대로 또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모두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